현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생에 그렇게 부기와 영화를 여기가 일반 일반인들은 찾을 수도 없어요 이런 좋은 털을 이런 털을 점지해주는 거는 점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털을 2년 맺게 해주는 거는 스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런 터에 이런 터는 일반인들이 아무리 몇 억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털을 찾아도 별장을 짓든지 뭐 여기서 살라고 자연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 눈에는 그렇게 띄질 않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명당은 스님들 밖에 인연이 안 돼요 예전부터 이상대사나 원효호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저를 불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스님들 눈에만 띄는 거예요 그런 명당 그러니까 여기 이 터 특히 관주산 이 밑에 이 덕산골은 스님이기 때문에 이런 인연터를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사철 물이 끓어지지 않고 이렇게 양지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탁 트여가지고 이 재물이 저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재물이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착착착 들어오는 형세예요 그냥 가만히 여기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저기 저 밥에 가서 그냥 찌라뿌리고 품이나 메고 그래고 그냥 있어도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그냥 돈이 쭉쭉쭉쭉쭉쭉쭉 들어오는 그런 형세라 여기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없이 맨날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쌀이고 돈이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냥 스님 가만히 계셔도 아니 뭐냐 겨울 되면 애국이나 한 번씩 나갔다고 3개월씩 이 터가 이 스님이 이제 그 전생부터 쌓아온 선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터가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주 뭐냐 거기 있고 인터넷 사주팔자 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렇죠 맞아요 붉은 연꽃 위에 그 뭐냐 그 연못에 붉은 연꽃이라고 그렇게 막 제가 연 뭐냐 그 저는 뭐냐 다른 스님들한테도 제 사주팔자 물어보면 알려주고 제 그 도반 스님들한테도 막 알려주고 흥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생에 그렇게 부기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머리가 좋거나 콘텐츠가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랬는데 로또를 뭐 당첨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큰 고생 없이 이렇게 부기와 영화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터가 인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도 다 전생의 복이고 그렇죠 스님이 이렇게 좋은 명당에서 사는 것도 스님이 전생에 무한한 복을 쌓았기 때문에 그거 전생 복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명당에서 양지바른 곳에서 겨울에 별로 춥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사시아철 물이 안 떨어지고 먹고 입고 쓰는데 잠자는데 전혀 불편 없이 1년 365일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스님이 전생에 무한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 터가 생긴 것이다 하여튼 그냥 뭐냐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땅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데 구하러 다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체 뭐냐 그냥 한번 소개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소개 받고 다음날 다음날로 이제 그냥 그 뭐냐 그렇게 등기 되는 거 돈 주고 성남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게 좋아요? 어우 좋죠 여기는 이런 명당에는 아무리 돈을 수십억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찾아도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억에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외국으로 성지순례 그런 데 다니면서 보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라고 그렇죠 이제 이거를 미천 삼아서 남은 여생을 더 아름답고 더 부처님처럼